룰자의 마음북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평범해서 더욱 소중한 아주 보통의 행복. 최인철씨가 지었고요. 21세기 북스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통주의자의 행복. 자신이 보통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 사람의 지능에 반비례한다. 감사하게도 타고난 머리에 비해 너무 늦지 않게 보통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전적으로 심리학 덕분이다. 한때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설렁탕 가게에서도 특보다는 보통을 시킬 정도로 보통주의자가 되었다. 심리학이란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인간에 관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 마음가짐으로 행복을 연구하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 행복의 평범성이다. 악이 평범하다지만 행복도 평범하다. 드라마 같은 행복, 예외적인 행복, 미스터리한 행복의 비법을 바라지만 그런 건 없다. 진정한 행복은 아주 보통의 행복이다. 가난과 질병의 질곡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초월적인 행복을 꿈꾸지만 수입이 적당할 때, 좋은 사람들과 소소하게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우리 모두 지극히 보통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전작 프레임과 굿라이프에 비하면 내용과 형식 모두 보통이다. 그동안 써왔던 칼럼은 1부, 행복에 관한 가벼운 진담에 삶에 대한 단상은 2부, 행복에 관한 진지한 농담에 담았는데 참고 문헌과 그래프와 통계를 넣은 전작들이 특이라면 이번 책은 그런 걸 쏙 뺀 보통인 셈이다. 행복이 세상의 권력이 되었다. 개인을 넘어 기업과 국가의 목표로 격상되었다. 무엇이든 권력이 되면 겁이 나는 법. 그러나 행복은 겁을 먹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행복은 내 삶을 사랑하는 정도다.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사랑에 관한 한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이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듯 행복도 그렇다. 아주 보통인 행복. 그래서 더 특별했던 행복을 주시고 돌아가신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힘겹게 투병 중이신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친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파트 2 행복에 관한 진지한 농담 중에서 챕터 1의 내용들입니다. 행복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비결이 뭡니까?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는다. 전국 수석을 차지한 학생에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비만 환자에게 맨손으로 회사를 창업한 사업가에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싱겁기의 짝이 없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죠.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많이 했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죠.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난감한 질문이다. 행복에도 특별한 것이 없으니 말이다. 행복이란 오르치 일상을 위한 일상에 의한 일상의 행복이다. 행복에는 사교육도 신비로운 묘약도 없다. 행복은 그저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사소함 속으로 더 깊이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곧 행복이다.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서 하루를 대충 산다는 건 인류를 위한다면서 옆자리 김대일을 막대하는 것처럼 모순이다. 농담 행복할 때는 농담이 절로 나온다. 좋은 기분이 유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뜬금없이 아재개가 한다고 아빠를 혼낼 일이 아니다. 그의 삶이 괜찮다는 신호이니 안심하길. 부자가 위험한 이유 소소한 즐거움을 놓칠 가능성이 수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소소한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하는 것을 음미하기라고 한다. 부자들은 거대한 것들만 음미하기 쉽다. 한 페이지 요약으로 책 읽기를 대신해버리는 것처럼 자칫하면 한 페이지짜리 요약 인생을 살기 쉽다. 단어와 문장 그들 사이의 심표와 행가는 요약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책 읽기의 즐거움이다. 인생이라는 책 읽기의 즐거움도 같은 이치다. 행복 천재는 잠꾸러기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누우면 바로 잔다. 그들은 뒤척이지 않고 깊이 잠들고 새벽에도 수시로 깨지 않는다. 그들은 신에게서 잠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다. 신에게 잠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약이 꺼림칙하다면 성취 경험을 권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라는 것을 자기 전에 하는 것.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성취 경험을 하고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에 기분이 좋아진다. 20분 동안 운동을 하고 나면 12시간이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열고 싶다면 하루의 끝을 기분 좋게 맞춰야 한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또 다른 굿모닝을 위해 오늘도 편안히 잠들기 바란다. 비밀이지만 행복 천재들은 경이로운 잠꾸러기들이다. 사실과 신념은 무승부 사람들은 외모가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연구에 따르면 외모 자체보다는 자기 외모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이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 사실의 힘보다 믿음의 힘이 더 크다는 뜻이다. 행복에 대해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어느 쪽을 믿건 개인의 선택이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이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노력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보다 후자가 행복해지기 위해 더 노력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행복의 기질이란 이미 결정된 것일까? 아니면 변화될 수 있어서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 과학적 사실 논쟁은 논쟁대로 내버려 두고 지금은 당신의 믿음을 어느 쪽에 둘지 선택할 때다. 행복 천재들의 단어 탓보다 덕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키의 말이다. 가난한 집에서 약한 몸으로 태어나 배우지도 못했으니 가난한 탓이라고 약한 탓이라고 못 배운 탓이라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할 만도 하다. 하지만 그는 하지만 그는 탓을 덕으로 바꾸었다. 가난한 탓이라고 하다. 가난한 덕에 어릴 때부터 온갖 일을 하며 경험을 쌓았고 약한 덕에 늘 운동하며 건강을 지켰고 못 배운 덕에 항상 배움의 자세로 귀를 기울였다. 탓을 덕으로 바꾼 프레임 전환이 그를 운명의 주인으로 만든 것이다. 윈스턴 처칠도 시련과 기회는 내가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시련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시련 속에서 기회를 본다. 코로나19를 잘 이겨낸 행복 천재들도 코로나19 탓에 망가진 일상을 코로나19 덕에 발견한 감사로 이겨낸다. 인생의 시크릿 인생의 시크릿이 무엇이냐고 묻자 슈바이처 박사가 답했다. A야말로 인생의 시크릿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도 말했다. A는 인간의 모든 덕목 중 최고의 덕목이며 다른 모든 덕목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철학자 흉이 그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B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 중 가장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자 칸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B는 사악함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슈바이처와 키케로가 말한 A는 감사였다. 흉과 칸트가 말한 B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네요. 인생의 시크릿이 무엇이냐고 묻자 슈바이처 박사가 답했다. 감사야말로 인생의 시크릿입니다. 철학자 철학자 키케로도 말했다. 감사는 인간의 모든 덕목 중 최고의 덕목이며 다른 모든 덕목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철학자 흉이 그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 중 가장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자 칸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악함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요. 마음의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성경에서는 마음의 가난을 행복의 첫째 조건으로 삽는다. 불교에서는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비우라고 말한다. 왜 많은 종교는 마음의 가난을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일까? 마음이 가난해야 모든 것이 선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난하고 텅 비어야만 세상 모든 것이 선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선물처럼 느껴질 때 행복은 정점에 도달한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을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좋은 것이 이미 넘친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선물로 다가오지 않는다. 구태여 물질적인 가난을 추구하라는 뜻이 아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침의 햇살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불타는 불타는 저녁노을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선물이다. 세상에 어느 하나 선물 아닌 것이 없다. 영감을 받았습니까? 2009년 5월 미국 테사스주 포트워치에서 벤 클라이번 콩쿠르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일본의 노부유키 치즈인은 라흐만이 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했다. 이날의 연주에 대해 사람들은 텍사스에서 일어난 경이로움이라고 표현했다. 노부유키의 우승이 경이로웠던 것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이다. 청중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의 연주와 역경을 이겨낸 인간의 위대함 앞에서 경이로운 영감을 받았다. 반복되는 일상과 무기력감을 극복하는데 영감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장 위대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영감을 얻고 경외감을 경험한다. 행복은 영감과 경외감을 통해 한 단계 더 진화한다. 지금 당신의 가슴이 뛰고 있지 않다면 영감을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뜻이다. 행복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만을 뜻하지 않는다. 진정한 탁월함을 목격할 때 경험하는 영감이 행복의 또 다른 요소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 말은 당신은 영감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과 동급이다. 고통의 이마는 자세 때로는 사실 자체보다 사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필수라고 믿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의 부재가 행복의 필수라고 믿지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고통의 부재가 행복의 필수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훨씬 취약함을 보였다. 스트레스가 없어야 행복한 것이라는 믿음 탓이다. 반대로 고통을 행복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행복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좌절의 순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잠시 힘들지만 그렇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행복은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고통에 임하는 자세에 의해 결정된다. 나에서 우리로 변하는 결정적 순간 뜨겁던 어느 여름 국토를 달리다가 대학생 국토 순례단을 만났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간신히 내딛는 발걸음이 너무도 힘겨워 보였다. 왜 저런 고생을 사서 할까? 1년 중 가장 뜨거운 계절에 온갖 고통을 무릅쓰며 걷는 안까닭은 무엇일까? 탈진한 동료를 부축하며 걷는 어느 젊은 이에게서 어렴풋이 답을 찾았다. 처음에는 나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을 것이다. 나를 발견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결심하고 나를 그려보고 나를 극복하기 위한 나만의 순례 나만의 순례였지만 정작 길이에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게 된다. 순례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게 된다. 결코 버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체명과 자존심도 버리고 때로는 동료의 땀내와 코고는 소리도 견뎌야 한다. 서로서로 견디며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순례의 어느 지점에서는 모두 친구가 된다. 나로 떠났다가 우리가 되어 돌아오는 길. 그것이 순례길이다. 저 높은 곳에서 보면 우리의 삶도 한편의 순례길 나에서 우리로의 변신이 일어나면 우리의 순례길도 걸을만 하리라. 나이 든 만병 통치약 나이 든다는 건 생각보다 괜찮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다. 연구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나이가 들수록 감사가 늘어난다. 남들과의 비교는 줄어든다. 물질에 대한 욕망도 줄고 몸은 부지런해진다. 웬만한 일은 다 이해가 된다. 이쯤 되면 나이 드는 게 축복임이 분명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외로움이다.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증가한다. 젊은 날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일이 좋은 친구를 만드는 일임이 분명하다. 사랑과 행복의 차이점은 없다. 사랑하고 있을 때 세상은 경이롭고 감사할 것들 천지이고 평화롭고 아름답다. 사랑하고 있을 때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가득해지고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찬다. 경이로움 감사 평화 아름다움 의미 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른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전 하나하나 다 좋았어요.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당신이 당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고 평화가 가득하고 아름다움과 함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며 스스로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룰자가 항상 응원할게요. 월마스테 sais 경이로움을